다른 분들은 먼저 가 계시고 저희는 다 끝나서 이제 먹으러 가요. 자리를 옮겨도 그들의 장난은 끊이지 않는데. 지금 촬영하고 계신 우리 윤은혜 씨. 동호기 오빠는 어떤 사람이에요? 동호기는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. 여자. 사람이 아니라 여자. 여자는 다 좋아하죠.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좋아합니다. 일단은 제가 아끼는 동생이에요. 오늘 방송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지만. 저 밥 나왔다. 밥 나왔다. 바로 묻혀. 부딪치기한테 지는 사람이에요.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? 동호기는. 저 육수 묻는다. 육수한테 지네 난 또. 지금 딱 자연광이 조명이 돼서 얼굴 되게 예쁘게 나와요. 오빠 되게 생각해놨어요. 오빠 되게 생각해놨어요. 오빠 되게 생각해놨어요. 그래 그래요. 은혜 씨 목젖이 굉장히 섹시해서요. 목에 점이 하나 있으시네요. 오늘. 아 근데 진짜 생삼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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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생삼 먹겠어요. 참. 진짜 이침이. 되게 이빨을 흘리기 잘하시는 거 같아요. 뭐야. 네. 지금까지 홍대 부대찌개집에서. 김 부대찌개였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홍대 부대찌개집에서.